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암과 함께 각종 성인병의 전단계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인데요. 흔히 성인병이라 불리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은 현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의 원인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의 경우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증후군,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사증후군은 인체 내에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함께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을 포함한 하나의 증후군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고요. 또 총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남녀 모두에서 암 사망에 의해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종합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무증상 성인 혹은 한 가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위험인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기 발견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비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네, 1998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위험인자 모험인 X증후군을 대사증후군으로 개정하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으로 인슐린 저항증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랑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해서 근육 및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고인슐린 혈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은 상호작용을 보이는데요. 지방세포는 유리지방산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리지방산은 근육에서 포도당의 이동을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 유발에 관여하게 됩니다.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에 유리지방산 분비가 활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비만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같은 그런 모두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밖의 또 다른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다양한데요.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늘어난 이유를 위험인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된 상태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의 근본 병리 상태인 동맥경화증이 악화가 됩니다. 더 진행하게 되면 죽상경화반 파연을 일으키고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죽상경화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혈관벽은 뇌피세포가 타일처럼 붙어서 혈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뇌피세포 틈새로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혈관벽에 대식세포들이 모여서 지질을 먹고 대식거품세포를 형성해서 죽상경화반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경화반은 지질을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죽상경화반의 파열로 빠져나온 내역물을 인해서 혈류에 제한을 주고 혈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뇌와 심장의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진단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대사증후군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지 증상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본인이 복부비만인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대개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인 및 공양인의 기준은 남녀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자는 80cm 이상입니다. 또 혈압을 자주 측정해서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 나오는지 또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또 체중 감소라든가 어지러움증, 피곤함 같은 당뇨 증상이 의심될 경우는 그때마다 혈당을 체크하게 됩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이 항력과 정확히 반비례한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천대 길병원 연구팀이 여성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자의 발병률이 47.5%를 기록한 반면에 대졸 이상은 5.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여성과는 달리 학력 수준과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거의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건강영향조사 201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여성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비전업주부에 의해서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1.8배 정도 높았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학력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차이가 나고요. 또 그런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면서 자신의 비만이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운동량, 식사습관 등에 관심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정보 차이라든가 직장검진에 의한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등도 그런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의 합병증으로서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뇌졸증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하트 연구에서는 여러 위험인자들이 심근경색증 위험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 개별 위험인자의 영향을 보게 되면 심근경색증 위험도는 흡연인 경우 2.9배, 당뇨병은 2.4배, 고혈압은 1.9배였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운데서 3가지 위험인자가 동반이 되면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가 13.1배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4가지 위험인자가 모두 있게 되면 위험도는 42.3으로 크게 상승하고요. 거기다가 복부 비만까지 더해지면 위험도는 68.5%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방관이라든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대사증후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게 됩니다. 식이요법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도록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1일 섭취연량을 기존 섭취량에서 500에서 1000kcal 감소시키면서 6에서 12개월 동안에 7에서 10%의 체중을 감량하도록 합니다. 비록 체중의 감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재의 체중 유지하거나 소량의 체중 감량을 시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 및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운동은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근본 병태 생리인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치료수단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비만,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예방에는 또 금연이라든가 음주 제한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 수칙들 꼭 준수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